온 사회에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가 날로 높아가는 석에 2023년 범철 버링 에어가 경기가 평양 버링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버링 에어가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남녀 단식 복식 경기와 단체 경기, 강작국 경기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정확한 공 던지기 자세와 공의 자리길 선택, 석도 저절을 비롯해서 평시에 렌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신용 코로나 비루스 감염은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들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화 나라의 연구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신용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장기 후유증이 뇌의 산소 수치를 낮추고 인식 능력을 떨구며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장애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실험을 진행한 데 의하면 신용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문제 풀이 시 그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의 산소 포화도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18살부터 56살 사이에 2천 유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넣고 연구사들은 신용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인식 기능, 정신장애 증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신용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됐던 응답자들은 문제 풀리에 집중하기 힘들고 불안증과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악성 전염병의 전반적인 해독성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당뇨병이나 비만증, 거유락과 같은 일부 만성 질병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전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3월 기온을 륜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것은 62년 만에 최악의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러스와 주변 도시에서 기온이 39 내지 44도씨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례없는 거운 현상으로 수도를 포함한 전반적 지역에서 며칠째 종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말라이의 남부지역에 12일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13일 현재 10개 지역의 폭풍에 의한 큰 물과 산 사태로 66명이 목숨을 잃고 93명이 부상당했으며 2천여 명이 서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더러들이 파괴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주민들의 외출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 지역들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퍽설이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퍽설로 요로체의 곧물에 지붕이 무너져 사람들이 긴급 서게 됐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들면서 날씨가 쌀쌀해진 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한 기온 변화로 해서 동서의 바닷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용도 이하로 내려가서 날씨는 쌀쌀했습니다. 평양의 오늘 최저 기온만 봐도 룡아 2도로서 오제보다 무려 9도나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들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는 쌀쌀하고 그리고 오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얼으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 되살아나고 있는 가을 밀버리들이 낮은 온도 위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지형의 용량으로 백두산 미령에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파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8도로서 평균보다 2도, 오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하 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은 약간 거기압의 용량으로 황해남북도 남부지역과 개성시에서 개였다가 점차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하 20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고산 지방으로서 15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하 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1도 정도로 예금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해산시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강계시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청진시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함홍시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원산시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평성시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수호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개의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의했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의했습니다. 조선서위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의고 황해남도 해상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저선동위에서는 남풍이, 조선서위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